제니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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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밖에 안보였어요 일단은 오른쪽 위는 안보이네요 아무도 오른쪽에 겐지 왼쪽에 백그립 제니아타 조심 로드오그 개피 로드오그 개피 로드오그 개피요 로드오그 풀기 됐어요 싸는게 아깝네 안돼 겐지님 사실수 있어요 어 나 부주화 안댕 안돼 로드오그 매크리랑 부주화 헤드 맞았나보니 어 상대 로드오그 없어요 매크리 우측 매크리 오른쪽 매크리 겐지 오른쪽 왼쪽에 디바이스요 뭐야 어떤 디디야 이거 아 잘랐는데 까비 저희도 잘렸습니다 상대 겐지도 찍었지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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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기다렸다가 한번에 뚫쳐 근데 아마 제니아타도 오른쪽 위에 매크리 있어요 매크리부터 접고 가면 될거 오른쪽 디바도 들어갔어요 오른쪽에서 매크리 접고 가죠 오 제니아타 다운 오케 굿 힐 힐 힐 들어갑니다 그냥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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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프가 왜 끊었어 상대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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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밖에 없어요 으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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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감정 표현 썼는데 석양 석양 오옹 오옹 아 이거 원숭이 원숭이 살려져 쟤네네 뭐지? 겐지 방 안에 있어요 다운 얘들 왜 비비로 왔지? 왜..왜 비비로 온 거야 도대체 쟤네 석양 빠졌고 비트는 금방 써버렸어요 저는 아나님 이거 기억자에서 시간보다 갖고 한 번에 몰아쓰죠 오케이 오케이 뭘 비비로 오네 됐다 뭐지 쟤? 잘랐다 잘랐다 지금 뒤에 뒤에 맥크리 원숭이 점프 썼어요 2층으로 뒤에 맥크리 있어요 디바 디바 화물에 붙었어요 우위에 우위에 뭐야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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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다운 원숭이 탈 맥크리 오른쪽 천천히 가자 천천히 맥크리 오른쪽 2 맥크리 성강 빠졌어요 이거 웰이 안맞아 하거리 아이고 아이고 죄송 참을 하면서 가자타 조심 어우 가자타 너무 아프다 원숭이 점프 썼어요? 뭐 없어 우와 원숭이 원숭이 화남 도망가야지 아이고 원숭이 화난 건 너무 쎄 원숭이 화난 선이 없죠 저거 겐지 반피어 떨려 비트 거의 쳤어요 석양 석양 아이고 괜찮네요 개피 석양 개피요 나이스 젠하타봐요 젠하타 아직 못 그렸어요 아아아아 저희 모여서 가죠 그냥 상대 리스폰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모여서 가는게 좋고 좋지 오른쪽에 젠하타 왼쪽 위에 디바 비트 쓰면서 밀고 가도 되죠 뒤에 겐지하고 디바 겐지 개피 뭐야 겐지 개피 뭐야 겐지 개피 아 겐지 조아붙어 있어 뒤에 원숭이 아이고 우리 리퍼님 없어서 원숭이 잡기 힘든데 아이고 아이고 힐 헬라는데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죠 기다리죠 1분 40초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해 불헌에 미스피 있을 것 같아요 바나님 군도 있고 제 궁도 있으니까 겐지 궁만 조심하면 될 듯 겐지 궁 방금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리퍼 궁 오케이 상대힐러 없어요 아이고 리퍼 뒤에 레아타 초에 빠졌어요 아이고 제나타 초에 뺐어요 예 건국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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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나하콩 노지공으로 늘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1분 1분 오 상대 제네아 탔다와 제발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있어요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직 있어요 저희 팀 기지 쪽에 오 이거 망령아 빠지고 개피 우리 팀 기지에서 튀어나와 얘만 밀어야 돼요 뒤에 보세요 베텍스 켜드릴게요 겐지궁 겐지궁 어이구 저희 힐러 없어요 개피 개피 오케이 나이스 하물 아이 몰래 몰래요 하물 몰래요 하물 저희 빨리 밀어야 돼요 저희 한 명이나 한 분이나 잘라시면 안 돼요 2분 이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리퍼 왼쪽이 어둠썼어요 어둠썼 라인 나왔어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디바 조합이네요 소울 빠지네 소울 빠지네 소울 빠지네 소울 빠지네 오케이 디바 속살 따옹 아 아 서로 긴지 반피 긴지 짤 환불 밀어야 돼요 환불 환불 오케이 라인 따옹 오른쪽 방안에 루시오하고 제네아타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움직인다 움직인다 나타 딸 여기 너프 찼을 거예요 디바 로봇 없어요? 다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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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이고 리퍼 낙궁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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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밀어야 돼요 환불 오케이 나이스 겐지 다운 루시오 다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프리프리 피가 안 돼 이리 와 어 아 일단 다 밀었어요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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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디바 죽었죠? 네 디바 죽었어요 낙사 낙사 디바 낙사해서 죽을게 제가 막팩 갈게요 문재인님 원래 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정클에서 하는데 아마 정클에 뽑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상대가 그래서 딴 거 뽑으려고요 자리아? 정클에 잘하시던데요? 자리아 하죠 뭐 자리아 탱커 같은 디바나 자리아 같은 거 할게요 네 정클에 있는 줄 알고 직선 밀고 들어올 거라서 거의 99% 야타 있으면 좋아요 야타 아 야타도 좋죠 야타도 좋죠 야타 좋다 알턱 수건 홍보원 탱커 낙사 이곳에 인간과 옴닉이 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피 안 보여줘야지 핑 안 보여줘야지 저게 공격까지 30초 아 네 틀려요 최대한 A에서 막아요 예 안녕 안녕 조화 브리핑 되시나 저는 됩니다 부자 브리핑 해드릴게요 조화 브리핑 하도고 위도 있네요 일단 돼지님한테 원숭이 원숭이 디바 저쪽도 제니아트있고 원숭이 부자 붙여놨어요 어이구 원숭이 부자 원숭이 있다 디바 부자 겐지 부자 겐지 디바 부자 아 리퍼님한테 좋아 원숭이 아 위도우 조심 루시우 들어와 있어요 루시우 제니아타 부자 제니아타 짤 아 나 짤렸어 원숭이 다운 루시우 부자 루시우 부자 위도 금켰어요 디바 부주화 제네타 다운 루시우 부주화 루시우 부주화 아이고 겐지 반피 겐지군 겐지군 겐지 반피 상대 비트 비트 괜찮음 겐지 다운 야타 다운 위도 조심 저희 루시우 없어요 돼지님한테 좋아 원숭이 부주화 원숭이 다운 디바 속살 부주화 리퍼님한테 좋아 제네타 들어왔어요 디바 들어와 있어요 디바 부주화 위도 정면 오케이 아 저거 내가 더블 러그 했어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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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부주화 원숭이 다운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만함 오케이 오케이 디바 저거 로드오굿 로드오굿 우리팀 길쪽 위도 왼쪽에 왼쪽에 있고요 위쪽에 있어 위쪽에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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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음 위도 2층에 있어 저희 팀 뒤쪽 2층에 있어요 위도 그대로 웨크린이 죽겠다 아 안돼 아 좋아 붙여드리고 싶은데 원숭이 부주화 저기 돼지 부주화 돼지 오른쪽 방에 있어요 디바 부주화 좋네요 좋네요 약간 빼죠 시간 많이 버텼어요 아 저 위도 살아있는게 너무 컸다 변제가 안돼 위도 아직 있어요 조심 조잡한 황태야 높이 없는데 아쉽다 겐지 같은게 없으니까 겐지나 윈스턴이 없어서 위도 자르기 힘들어 리퍼 솔직히 힘들어서 한 번 한 번 싸우세요 아 겐지 부주화 딥 살짝 빼야되요 지금 저희 팀 없음 거기 상대 위도 궁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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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뺐어요 줄 잘랐는데 탑이네 라인 있네요 라인 왼쪽에 겐지 겐지 부주화 디바 부주화 라인 있는데 오른쪽 위에 위도 다운 위도 다운 상대 딜러 두명 없어요 지금 초월 잠깐 아낄게요 거점 비벼야되요 거점 아이고 늦었다 하물 하물 비벼야되요 디바 속살 구주화 와 야타 다운 루슈 루슈 아 이거 뭐야 화물 봐야됨 아 아 근데 버려야겠네요 이거 어 제가 비비고 있긴 한데 이걸 좀 예 힘들 것 같음 음 힘들어 상대 파라 나왔어요 화물 비비시 스포가 닳아 이거 3분 20초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요 대지님한테 좋아 파라 오른쪽 위에 올라와 있어요 겐지 저희 2층 위에 겐지 저희 2층 위에 겐지 올라와 있고 겐지 내려갔고 뿜뿜泥뼘 끈팩 먹으러 간다 파라 하늘 위에 떠 있어요 저희 팀 2층 쪽으로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뭐 아이고 파라 오른쪽 위에 브리딜 파라 위에 브리딜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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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파라 저희 팀이 2층 파라 보죠 파라 보죠 파라 계피에요 다운다운 파라 다운 디바 속살 보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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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겐지 보죠 왼쪽 방어로 겐지 들어갔어요 파라 파라 위에 위에 파라 다시 정면 위에 디바 디바 보죠 망치 상대 초월 와 타이밍 질 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제네타 보죠 겐지 보죠 겐지 겐지 와요 아이고 왜 이리 안뒤지냐 파라 오 겐지하고 디바 파라 오 겐지하고 디바 파라 오 겐지하고 디바 파라 오 겐지하고 디바 차이로 들어가야돼 맥크리 아이스 파라 겐피 라인짤 퍼졌고 아 룰쉐 tre는데 아 멘탈 겐짐 파라 2층 파라 2층 아 저 겐피인데 파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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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100도 파라 1인고 파라 다운 아직 30초에요 30초 돼지네 환대 좋아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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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났어요 왼쪽으로 겐지 들어왔고 겐지 부조화 라인 부조화 라인 부조화 디바 부조화 화물 봐야돼요 디바 부조화 디바 속살 부조화 다운 상대 청계초월 극딜 넣으면 잡을 수 있음 나이스 트레이서 있어요 상대 트레이서 골랐어요 피 채우고 트레이서 트레이서 나이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요 아 이번거 버스 이겼다 방어구 집어 우윽 이겼다 우윽 이래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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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님이 진짜 잘 잘라주시고 우윽 우윽 닫툴 수고해요 수고해요